네 글로벌 라이브도 이제 마지막 30분 남았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요즘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좋다는 말 아 별말씀을요 장시간 방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은 뭐 박정호 교수가 네 그렇죠 보통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바쁜 일이 있거나 할 때 대신 진행하는 건 저도 기쁜데 본인은 놀러가면서 진행을 부탁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더 피곤하고 아주 죽겠네요 이 프로님 같이 방송한 지가 한 3개월 더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한 3개월쯤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빠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도 주제에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 이유를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프리가 월가 최고의 테슬라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과연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얼마일까요 테슬라 목표 주가 최고치가 좀 이따 보시면 좋은데 아마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10% 주식을 팔까 말까 하는 내용은 아마 장 매니저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설명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고 목표 주가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S&P500이 64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고 기록이 77번입니다 지금 13번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이 프로님 기록 갱신이 사상 최고치요? 네 사상 최고치 저거 되기야 되겠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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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3번 남았습니다 거래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찍고 내일 찍고 해서 13번 연속 찍으면 기록이 깨지는 거고 올해는 64번의 사상 최고치 기록하는 바람에 이건 거의 거래수로 보게 되면 이상의 매력을 한 번씩 찍은 거거든요 그만큼 가장 가파르게 올라온 햌데 저 기록 깨기는 어렵겠네요 어렵겠습니까? 몇 번 남았는데 지금부터 한 13번 더 해야 되는데 네 13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영업일수로 한 30여 일 남았나? 남았거든요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야 되죠 꾸준히 올라가야죠 갑자기 급등했다가 빠지면 급등하면 안 되죠 급등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지난번에 한 번 배팅했거든요 78번에 그러니까 저는 경신한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깬다고요? 저는 깬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S&P500이 7일 연속 올라갔고요 급등해라 나스닥이 10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다시 한 번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정말 시장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록이 있는데 보시면 나오는데요 18일 중에서 18일 영업일 중에서 16일에 올라오는 또 그런 기염을 토했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사실 거의 한 달 내내 올라온 건데 1990년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기록이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우고 있는데 어쨌거나 18일 중에서 S&P500이죠 18일 중에 16일 올라왔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딱 이틀밖에 안 빠졌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기록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기록에 본모를 이루고 있다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흐름을 보여준 건데요 지난 주간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1.4% S&P 102% 마스닥이 3.1%인데 EEM 이머지 마켓은 0.00%입니다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오히려 연중으로 보게 되면 1.45%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이머지 마켓에 있어야 될지 나와서 미국이나 아니면 올컨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HWI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그러면 일부 주식을 팔아서 일단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으로 오는 것도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중으로 보게 되면 S&P 500이 2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머지 마켓 쪽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홍콩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홍콩이나 중국이나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는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도 올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도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센 거는 국제적인 수급 자금 흐름을 좀 보실 텐데 그렇죠 계속 외국에서도 들어옵니까? 지금 외국 시장으로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연발을 갈수록 더 강력한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사실은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에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고 또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드리니까 다시 한 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도움드리려고 옆에 있는 DIA는 관련 ETF입니다 다우면 DIA 그다음에 S&P 500는 SPY 그다음에 나스닥은 1Q라는 ETF가 있고요 이머지 마켓은 EEM 올컨트리는 HWI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을 국제의 순율이 1.484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잘 안 갑니다 이게 아마 우리 프로그램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만 해도 올해 되면 올해 연말 가면 1.7 어떤 분은 2% 간다고 했는데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지난번 테이퍼는 이후에 더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한데요 이런 거가 떨어지고 있는데 더 의아한 것은 뭐냐면 10년을 국제의 순율이 빠지면 보통 금융주가 빠지는데 반대로 금융주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슈카 같이 얘기했던 올해 연말 갈수록 1.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10년 국제의 순율의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안 보이는 게 아닌가 틀린 게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궁금하시죠? 그렇죠 궁금하죠 그런데 제가 슈카는 이제 국채권했던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잘 알더라고요 채권 추심? 네 추심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봤더니 실질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로 근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갖고 아마 갈지도 모르겠지만 이대로면 사상 최고치 같고요 다시 한 번 또 비트코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못 보시던 한 3개월 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바뀌신 모양입니다? 생각이 전혀 안 바뀌었죠 말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트코인은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제가 뭐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소수 한 통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에 전화 2%님이나 특징이 시간이 제대로 안 바뀝니다 저는 똑같은 모습으로 방송을 하자 똑같은 상태로 방송을 원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시장에 올렸던 요소가 고인시프가 좋아진 게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신규 일자리 수가 53만 건이 넘어가는 상황이 나왔고 또 점점 감소하는 실업자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 일자리 수를 보는 건데 팬데믹 이전에 1억 5200만 개 일자리가 있었고요 지금은 1억 4800만까지 회복을 하면서 조금만 더 회복하면 거의 내년 초 되면 회복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게 약 400만 개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얼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부족 과거의 정산치를 회복하지 않을까 우습 보여서 보여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연준이 금리를 올려고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은 충분한데 지금 고용시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시프가 어느덧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가면 어떤 얘기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을 딱 보여드리는 표가 또 한 가지 2표인데요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공연을 도와주는 기업입니다 지금 1년 동안에 약 120%가 올라가면서 2배가 넘는 상처로 보였고요 반대편에 있는 거 팬데믹 때 가장 많이 각광받았던 기업 준비료는 거꾸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1년 동안에 44%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쨌거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약간 완화가 되는 그런 내용도 특히 또 화이자였죠 화이자가 또 먹는 알약을 만들면서 점점점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이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 주 또 이런 즐기는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팬데믹 관련 주식들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나요 11월 5일 날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 공연 했는데 사람이 5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5만 명이 모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공연장의 슈터인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한 8명인가 상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은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공연도 정상전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얘기는 제가 넘어갑니다 이건 워낙 잘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제프리가 목표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기존에 950달러에서 140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월가 최고의 목표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의아한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프로닛 작년에 테슬라가 3번의 유상자 한 거 아십니까 몰래 몰래 했죠 했죠 몰래 몰래 그런데 그중에서 마지막은요 smp 편입이 될 때 한 6조 원 가량 했고요 그 전에는 또 분할 수식이 전해자마자 또 6조 원을 또 합니다 주가 올릴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일론 머스크가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고 이 시점에서 1년에 해도 주가 좀 밀리지만 거의 회복을 빨리 하지 않을까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끝나갈 것 같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내일 장 끝나면 아시겠지만 지금 순간은 5%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작하면 좀 빠르게 해볼 것 같고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제프리가 보기에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만든 건데요 만드는 족족 팔린다 이거죠 첫 번째 그만큼 지금 차가 없어도 못 파는 거지 지금 재고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드는 팔린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네거시 업체가 정계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내연기관차를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칩부족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030년에 2천만 대 생산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이 나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점유율이 역 4분의 1 정도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테슬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프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요 이런 좋은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테슬라의 특징이 뭡니까 시작하자마자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실 다시 한 번 조언드립니다 오늘부터 11시 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10시 반이면 끝나고 1시간 갭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11시 반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 제가 많은 분들의 우리 이 프로님 비롯한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냥 빨리 끝내고 가는 거니까 양결 좀 부탁드리고요 모자란 방송은 다음 날 모닝 브리핑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시작하시죠 6시 반에 시작합니다 6시 30분 지금 뭐 그럼 방송 끝나고 일산 댁으로 가서 아닙니다 주무시고 합니까 여기서 또 다른 방송에 또 가죠 우리 이 프로님처럼 저도 방송에 꽤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간 끝나고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집에 가죠 지금은 집에 가서 안락한 밤을 보내고 충전하고 다시 보죠 알겠습니다 뭐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림을 앞으로 3장을 보여드립니다 이걸 보시면서 미국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s&p500을 갖고 왔고요 지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각국의 지수를 쭉 보여주는 건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색이 스파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죠 그다음에 하늘색이 중국의 모습인데요 2011년부터 쭉 보시게 되면 연도별 상승률이 나오는데 미국은 딱 한 번 빠졌습니다 2018년 4.6% 빠진 게 다 있죠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누적 순율이 359.4% 연평균 순율이 15.1%로 찍혀 있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아마 글로벌 국가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미국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한국을 보게 되면 좀 붉은색이 많이 보입니다 중간에 많이 보이죠 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연평균 3.9%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죠 중국도 보시게 되면 FXI라고 하는 ETF가 있죠 붉은색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얼마냐 연평균 1.6%가 올라왔다 비교가 안 되는 상승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값이니까 이거 뭐 계속 올라갈 수 있겠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올라가는 게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좀 너무 재미없다 한국도 재미없고 이머지 마켓 자체가 재미없다 그러면 이참에 과감하게 미국이 올라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해서 가장 센 주식이 미국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러니까 보면 손실을 안 보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한국 주식도 그래도 오른 해가 더 많았고 오르는 해는 45%도 오르고 40%도 오르고 미국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퍼포먼스를 두 번씩 세 번씩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속성이 좀 안 돼서 가끔씩 중간중간 빠지는 저런 게 생기면 답 안 나오네요 네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한다고 해서 하시겠냐만 하여간 뭐 미국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만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첫 번째 그림이었고 두 번째 그림 넘어갑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실적이요 83%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당 순위기 50.1까지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게 가장 뚜렷한 이유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편한 게 딱딱 EPS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PR만 곱하면 딱딱 예상 지시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걸 준비하면 한국의 EPS를 좀 알아봤는데 한국의 EPS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뭔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하여간 미국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는 것도 시장에 올라온 거 입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10년마다 1등급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1960년에 AT&T 1970년에 IBM 80년에도 IBM 90년대 엑스모빌 2000 초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1등이죠 2010년대에 엑스모빌 2020년에 애플 다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장기 투자는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IBM 주식 지금까지 들고 있어 IBM 아주 착살났죠 엑스모빌 보십시오 엑스모빌은 심지어 작년에 다우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정말 치욕스러운 한 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대 1등 기업이 엑스모빌에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지금의 팡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죠 팡이 없죠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이고 애플 월마트가 보이는 정도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탑10에 지금 보였던 엔비디아가 없습니다 그만큼 새로 편입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제가 보기에 미국의 가장 큰 힘은 뭐냐 공조한 경쟁이 나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싸우고 경쟁해서 새로운 경쟁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약간의 한국은 제가 제 기억에 삼성전자가 20년 넘게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솔직히 뭔가 만들어내면 보통 대기업이 다 점령하는 것 같아요 골목 상관까지 다 점령하고 다 따라하고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올라가는 힘이 아닐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아니면 10년 뒤에도 MS가 1등일 거냐라는 걸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어떤 활력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장이 올라가는 거 일조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마이크로스포터가 1등입니다 애플을 제쳤죠 2등이 애플 3등이 알파벳 4등이 아마존 5등이 테슬라 그 다음 메타버스 메타 플랫폼이 페이스 바뀐 거죠 메타 플랫폼 그 다음에 엔비디아 버크시아에서의 지혜평원체이스 비자 순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지난 금요일날 하원을 통과해서 지금 관련 주식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산업재가 올라가면 따지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캐터필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어양 컴퍼니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대부분 다 중장비 관련 기업들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어양 컴퍼니는 농기에도 만들고요 중장비도 만드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미국의 하위에 달리다 보면 하위에 큰 간판이 보이는데 사슴이 뛰어놓은 그게 디어양 컴퍼니 회사 로고거든요 제가 사진을 못 준비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가끔은 사슴 뛰어나오니까 운전 조심해라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정확한 지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중요한 기사가 많으니까 바로 이어서 간략한 기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테슬라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로머스카 머리 좋게 10%를 주식을 팔면서도 본인이 욕을 안 먹으려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약간 타이밍을 잰 것 같아서 특별히 좀 충격은 없을 걸로 보이니까 나중에 한번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캐터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요 지금 인프라 보관이 통과된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1조 달러가 조금 작아진 금액인데 없는 것보다 나아진 모습이니까 일단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내가 이제 제가 이 프로님 방송할 때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크리스피 크림을 제가 한번 굉장히 폄훼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을 이 프로님이 나왔을 때 아마 단 거를 삼키는데 보통은 이건 뱉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극하게 좀 폄훼한 기업이 있는데 혹시 이 프로님이 아니셨나요 그때? 크리스피 크림 저거를 왜 뭐라고 하셨어요? 맛있는데 상장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합니다 우리 이 프로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시죠? 건강 혈액거나 정크푸드 이런 거 안 따지시죠? 뭐 제가 지금 먹어봤는데 이 프로님하고 저는 특성이 어떤 뭔가 조심하지 않고 다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단 도넛인데 이게 사실은 상장 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대주주가 뭔가 상장시킨 다음에 자금을 빼앗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좀 폄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도 조금 다음 글에 대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기존에 21달러에서 아마 15달러까지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거의 현대 주가까지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크리스피 크림은 이런 대주주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주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것도 좀 멀리 보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이 과거에 한번 상장됐다가 상장 페이지하고 다시 상장된 거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과거에는 되게 많았는데 아마 지금 크리스피 크림이 거의 매장이 안 보일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단빵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바로 이건데요 이겁니다 라이브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공원에서 트래비스 스카씔라고 하는 래퍼 있었습니다 래퍼가 있거든요 래퍼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십니까 래퍼를 이번에 공연처 소식 들었어요 네 아시죠 그들은 몰랐어요 여기가 이제 공연장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수많은 수가 이어지는 바람에 저는 원래 뭐하는 회사예요 라이브레이션은 공연 공연기획대행 공연기획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회사에 상당한 많은 자금을 그러니까 더시 돈을 소송이 이어지는 거죠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 8명이 사망하는 바람에 라이브레이션의 어떤 그 책임이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일부는 돈을 좀 물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가 빠지고 있어서 약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상황을 추이를 보셔야겠죠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또 실시간 맵을 확인해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S&P500의 실시간 맵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 하나가 붉은색을 띄고 있죠 첫 번째 테슬라가 한 4%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트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뭐 이건 출발한 다음에 좀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1.88% 이런 거죠 300달러 꼭 넘고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또 메타 플랫폼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혹시 여기 있는 거 혹시 보시면 조그만 거 여기가 뭐냐면 북킹홀린스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 관련지가 딱 몰려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 예약 사이트 카지노 같은 게 모여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화이자의 먹는 알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년은 국제수준에 힘을 못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게 금융주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금융주의 실적이 워낙 좋아서 올라오는 건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약간 좀 뭔가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나중에 한번 슈카님이 나오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더나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먹는 알렉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백신인 기업들은 반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머크도 똑같이 만들었지만 머크는 왜 빠지냐면 먹는 알렉에 대한 효능이 약 50% 절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알 먹으면 돼요 두 알씩 두 알 농담이니까 효능이 50%라 그러길래 2%는 여전하십니다 센스 있는 농담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산업재가 모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어 앤 컴퍼니 디입니다 캐테필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다시 한번 인프라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더니 미국 주식 많이 올라있네요 많이 올라있죠 저도 저기 프로님 보유한 주식 많이 올라왔습니까 제가 보유한 주식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뭘 보유했는지 미국 주식을요 있잖아요 저는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궁금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타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한 게임 놓친 것인가 다음번에 또 게임하면 독립시행이냐는 거죠 즉 가위바위바에서 두 번 연속 이겼는데 축하하지만 세 번째 판에서도 또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죠 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림을 보면서 미국은 올라온다는 확신이 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금융주라든지 에너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정을 받겠죠 안 받으면 주식이 아니죠 받는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물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물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재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못사고 하기야 비싸면 또 비싸서 못사고 일단 사야 뭔가 좀 들어보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또 이해하는 것은 매번 얘기하는 게 한 주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주는 좀 감질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밖에 피디님한테 얘기했지만 그냥 사라 사고 걱정해라 사고 그럼 뭐 맨날 복권 당첨되면 내가 너 뭐 사줄게 복권 사지도 않았는데 맨날 당첨되면 사주겠습니까 복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좋아져서 빠르게 회복하는 기업이 국가가 또 미국이니까 또 그다음에 또 특히 제가 보기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일단 빅테크 쪽으로 사신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실패할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보여주신 지표들을 보면 제 눈에는 아 이게 그냥 양극화 지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S&P500이 계속 오르는 것도 국가 양극화의 결과일 것 같고 다른 정치와 비교해도 10년 물 금리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못 오르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사회가 양극화되면 금리를 높이 가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금융은 완화해야죠 일자리도 고용 지표도 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못하고 있고 계속 다 결국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또 그 여파로 잘 안 되고 그 결과인 것 같아서 그런데 주가는 이미 하단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혼자 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ETF를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세계 투식 투자자들이 그럴 수도 있죠 이제는 다른 거 안 보고 ETF를 사면 오르는 주식이 계속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편입된 주식이 사지는 거니까 S&P가 S&P 왜 올라 라고 하면 S&P가 올랐기 때문에 S&P가 오른다는 반복 순환 논리가 ETF를 계속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에 넣는 한 반복되고 계속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속된 말로 가는 놈이 더 간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한 얘기로 미국이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항상 이제 주도 업종이 있고 시장도 보게 되면 주도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요 특히 테슬라 제가 과거에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안 합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 제가 이제 워낙 또 일론 머스크를 잘 못 지지 못해가지고 근데 솔직한 얘기로 테슬라 같은 기업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스타 기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스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스타성이 있는 기업도 있고 진짜 알짜비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포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저도 뭐 요소수 한 통 한 2주일 전에 샀다가 10배 났습니다 요소수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아 참 제거가 차가 떨어져서 2%님도 필요하죠 그게 네 하나 사는 김에 그냥 한 통 더 샀어요 귀찮아서 근데 그게 그거 하나 넣고 기다리고 있더니 10배 나더군요 10배 난 걸 또 차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넣어야죠 내년 여름쯤 하나 넣어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에이 저희는 또 언제 만납니까 어 그러게요 뭐 요즘 미국 해외 주식 투자 다른 분들은 고민 없이 잘 가시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미국장 끝나고 나서 우리장 열리면 항상 즉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그렇죠 요즘에 국장이라고 하죠 국장 국장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많이 안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문턱이 좀 높은 편이어서 시차도 있고 또 언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안 하셨는데 저는 하라고 좀 조언드리니까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장우석 본부장님과 부사장님이시군요 아유 별말씀 아니 그냥 우리 저기 하도 뭐 오래됐다 명칭을 쓴 지가 본도 알려주는데 무슨 부사장님입니까 미국 주식의 문장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했고 오늘은 거래가 1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이제 이 거래가 11시 반부터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이제 봄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월 초에 바뀌니까 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지켜보시다가 또 거래 참여하실 분 하시고 지루한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저희는 내일 찾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아마 슈카가 와서 아 그렇죠 박정호 교수님 출장하셨어요 제가 놀러 갔다가 또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장우석 부사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PRO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PRO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PRO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PRO TV 4PRO TV 4PRO TV 4PRO TV 5PRO TV 2PRO TV 5PRO TV 6PRO TV 감사합니다.